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이 TV같은 가전제품 사는 걸 주저하면서 재고가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 심리는 더 악화할 걸로 보여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 손님 대신 점원들만 눈에 띕니다. 간혹 제품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선뜻 지갑을 열지는 못합니다. 8K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400, 500, 500, 600 되니까 저희는 많이 부담이 되죠. 손님이 크게 줄면서 제조사 재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TV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재고 자산은 47조 6천억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이상 늘었고 생활가전 세계 1위인 LG전자 역시 같은 기간 재고 자산이 10조 2천억 원 정도로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한 TV 시장 조사 업체는 올해 전 세계 TV 출하 예상치를 3개월 만에 284만 대 낮춰 잡았고 스마트폰도 올해 출하량이 전년보다 2.5%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서 생활비는 바로 줄이기 어려우니 내구제 소비부터 줄인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업체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 나라 밖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